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어렸을 때 그 웅변조에 이 발음을 들어서 향수를 불러있기는 그렇지만 그런 올드 스타일이지만 내용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은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탈핵과 관련해서 탈핵을 주장하는 충북 공부 행동 김은수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해검은 사회를 위한 충북 행동 집행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수님의 사직금계사의 무인공 천주교 신사입니다 지난 11월 9일 천주교에서도 청주교구 정의구현 사재단 주간으로 시국 미사가 개최됐는데 사재의 수도자 평신도 500여 명이 함께 이 시국에 관해서 규탄을 하면서 미사를 했습니다 지난 광화문에 100만 명 중에 1인으로 저도 참석하고 올라 내려왔습니다 인간의 존엄 제 주권 지키기 위해서 이 갱년기 아줌마가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생리적인 현상을 그때enga 다같이